저 여자친구 있어요 알아요 잘생긴거 좋은사람 만날수 있을거에요 엉덩이를 만지시는거에요? 아니요 제 엉덩이 외력적이네요 아 죄송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아쉬웠어요? 그렇게 해야되요 아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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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깐만요 가면서 가면서 유튜브 촬영하고있어가지고 아잠깐만요 아잠깐만요 그 여자친구 있어요 아잠깐만요 에잠깐만요 어우 아잠깐만요 저기, 저 남자 좋아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알아요. 저한테 반했다는 거. 그러지 마요. 안 반했어요. 안 반했어요, 그럼. 아, 피곤해 죽겠네. 이거 뭐 가져와요, 그러면? 아, 돈으로 매수하지 마요. 아, 돈으로 많은 돈으로 가지고 있어요.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. 아, 지척거리지 마요. 아, 피곤해 죽겠네.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. 에티니아